뭐 해외 생활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할 만큼 더 한 것 같다고 또 생활도 즐겁게 애들이랑 잘하고 있고 훈련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또 지금 엄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해먹고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피지컬적인 거나 그런 거만 좀 그렇고 뭐 별로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팬분들이 또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걸 또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선수들도 너무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또 응원하겠고 포기하지 말고 또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세번째 축구리그 K3리그 파이팅 이거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세번째 축구리그 K3리그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한민국 세번째 축구리그 K3리그 파이팅 대한민국 세번째 축구리그 K3리그 파이팅 감사합니다.